오늘은 날씨가 덥게 느껴집니다. 햇살이 뜨겁게 왔습니다. 오늘은 주역 64개 중에 상경에서 16부터 30까지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6모 열렬 내지 애기 16모 그러면 팔모 826에서 팔모가 있는데 그것의 배가 돼가지고 그 팔모가 굉장히 열렬한 형태로 나타난다. 팔모 16모 열렬 내지 애기 16모 열렬 내지 애기 제 17골 17골 탱내수이 17골 탱내수이 17골 골을 집어넣으니까 그를 따라간다는 거죠. 17골 탱내수이 18돌 18개 들어 18개 들어 산풍고생 18개 들어 산풍고생 19홀 지태기네 19홀 지태기네 스물섬 총기관조 스물섬 총기관조 스하파래 서합 핫화래 서합 뜨거운거죠 핫화래 서합 수도산 화비식 수도산 화비식 수도산 화비식 솟다산지밥제 솟다산지밥제 스무치레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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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다천내무망 따따천내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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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치레복기 따따천내무망 따따천내무망 쓰려산천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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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크게 얻었다 쓰려산천대축 쓰려산천대축 스고산리이특 서고산리이특 수고산리이특 산 relieved ное 고수First Somebody 魚 Quote산리이특 쓰고산리이특 bones 쯔고산리이특 주세요 곁다 folk 다시한번 16호 114개의 빛에 17골 10골 100개 수위 18골 100개의 빛에 19홀지태기네 서물섬풍기관조 서물섬풍기관조 에헤헤헤 삼칠지화래 서합 하라 하래 서합 이거 온거죠? 하래 서합 서두산 화비식 서두산 화비식 서타산지박제 서타산지박제 서너찌레복기 서너찌레복기 서다하 따천네 무망 따따천레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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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려산천대추 쓰려산천대추 쓰고산레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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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다태풍대과 떳다태풍대과 홀수수감빵 수홀수수감빵 수호수수감빵 호수수감빵 호수수감빵 수호수수감빵 요게 좀 잘못되어 있는거 같네요 수호수수감빵 서른화하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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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모든것을 포함한다 권신본 태양자리가 이리다 백궁의 중심부 일태극기마세 이완극 이완극 삼심부국향 일태극기마세 삼심부국향 일태극기마세 삼심부국향 삼심부국향 먹국새소리 일괄장전 발사 훅훅 훅훅 바로 그 다음으로 예 정역에 술이 10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몸으로 느껴보는거죠 10이 이 땅에 있다 어떠한 역경 권한 속에서도 마음은 본신본태양자리로 해서 긍정적이게 계속 생명이 이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 을 세네 다 여 고 더 호 호배 열 을 바로 이렇게 해서 정역 수리 1에서 10까지 그런데 정역에서는 1이 없고 2부터 시작을 하죠 이 허공 속에서 허공 속에서 나를 만들어낸다 어떤 가운데에서 보다는 육이 중심이 되니까 육에서 만들어내는거죠 육에서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고 상생에서 상극으로 보다는 상극에서 상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4개의 구멍으로 소재를 만들어내는데 1에서부터 4까지 더하면 10이 되죠 이 4개로서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물질들이 우리가 원소기호에서 118까지 있습니다만 그 1번이 수소 2개가 모이면 3개가 모이고 6개가 모이면 탄소 이와 같이 수소 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걸로 해서 3분 연설명상 마치겠습니다 차려 열중이셔 차려 뻑국새소리 일발장전 발사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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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스타 교수 거 호호 호호 홀 prépar 와 솜 orted Jarle 人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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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